성경 절대 영어입니다. 대화식 성경으로 영어를 학습하니 성경이 들어오고 성경을 보다 보니 저절로 영어가 되는 주제별 대화식 성경 절대 영어입니다. 성경 절대 영어를 지은 김양섭 박사입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주제 천지창조입니다. 책 모습이고요. 각 주제별 대화를 시작하려면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각 주제마다 일정 분량으로 배경 해설을 두었습니다. 상세계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 내용입니다. 가급적이면 배경 해설을 제가 이렇게 한 줄씩 할 때 큰 소리로 따라서 낭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언어는 따라서 낭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상세계는 한마디로 기원의 책이다. 우주, 인간, 가정, 죄, 민족, 언어 등 기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체의 큰 주제는 구원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차가 누구인지, 인간은 왜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준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한 구원주가 되신다. 그리고 인간은 목적 없이 허무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음을 받는다. 그리고 인간은 절대적 초월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모든 피조물 중 가장 고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의 가치와 경예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주어진 삶을 살 것을 다짐하게 된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천지창조 대화식을 진행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내용이고요. 영문, 성경은 NIB 성경을 채택을 했습니다. 원음은 성경 절대 영어는 뭐냐면요. 단적으로 말해서 절대 영어를 연습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신앙을 초월해서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죠. 성경을 대화식으로 엮어서 절대 영어의 6PA라고 하는 이것만 하면 영어가 되는 수학의 구구단과 같은 이것만 하면 영어가 되는 6PA를 연습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구성을 한 것입니다. 모든 질문에 우리말 서술에 따라서 영어 수천만 문장은 6개 패턴이 있다는 것을 김양섭 원장이 밝혀냈고요. 그걸 체계화시킨 겁니다. 6개 패턴을 질문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은 의미로 만들고 대답은 성경 9절이 되는 걸로 진행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을 저는 대답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질문을 가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도 만들 수 있고요. 저도 만들 수 있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그러면 국문은 문답이 됐죠. 그럼 영문도 문답을 하기 위해서 이 태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이 국문 음음문을 영어로 만들면 그게 영어도 문답이 되겠죠. 그 국문 음음문을 영어로 만들 때 해설이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절대 영어 부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이거는 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in the beginning 하면 되겠죠. 태초에를 성경에서는 in the beginning을 썼습니다.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국문 음음문이 나왔습니다. 우리말 음음문에서 모든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요. 키가 우리말 서술어에 있습니다.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서 영어 문장은 6개 패턴으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서술어가 명사이다, 형용사하다, 장소했다 이 모든 내용은 우리가 절대 영어 부분에서 배웠습니다. 절대 영어는 성경 절대 영어는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가 절대 영어 1권입니다. 이 절대 영어 안에서 15시간이 영어가 되는 모든 영어로 말하는 자유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신약이 2권, 구약이 2권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절대 영어를 학습했다는 전제 하에 간략하게 절대 영어를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서술어 으뜸꼴을 꼭 따져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여기서 서술어 으뜸꼴은 뭐죠? 으뜸꼴은 창조하다죠. 그런데 여섯 개 패턴 중에서 1, 2, 3, 4, 5까지는 서술어 으뜸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여섯 번째 패턴은 그렇지 않고요. 의문사 자체가 주어일 때는 의문사 주어 패턴이라고 해서 6P라고 명칭을 했고요. 의동나로 말을 하면 됩니다.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나요는요. 누가가 주어잖아요. 의문사 자체가 주어잖아요. 너 언제 미국 갈 거야? 이럴 때는 언제라는 의문사가 주어가 아니고 너가 주어잖아요. 그는 한국에 언제 오니? 여기서도 그는이 주어죠. 언제네 의문사는 그냥 의문사 역할을 할 뿐인데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그래서 누가 의문사 자체가 주어올 때는 이때 패턴이 의동나로 흔든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아예 공식화시킨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내 물을 마셨니? 그러면 의문사 자체 누가가 주어죠. 그러면 의동나로 말하면 됩니다. who drinks 하면 마시니가 되니까 마셨니 과거니까 drank로 바꾸고 who drank my water 하면 되는 거죠. 이 문장에서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나요는 who 그 다음에 created 하면 되겠죠. created the world 해도 되고요.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who create the world. 자, 원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who created the world in the beginning. 성경구졸도요. 한글에서 영어로 해설하면 영어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영어는요. 수십 년 동안 개인적으로 학습을 해도 또 국가적으로는 백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어로 말을 거의 못합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요. 영어 문장 속에서 영어를 공부해서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천편인율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영어 교재가 본문이 영어가 되어 있죠. 그럼 영어 시간에 그걸 한글로 해석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백년 동안 당연히 영어 공부하려고 착각한 건데 이건 착각한 거예요. 영어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건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영어를 한글로 해석하는 영어를 이해를 한 건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영어를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우리말을 즉 한국말을 입에서 영어로 영어로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즉 말을 하기 위한 외국어는요. 반드시 자국어에서 외국어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말을 배우면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우리말을 입에서 일본어로 즉 한글에서 일본어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도 일본어에서 영어로 나가야 되는 건데요. 이 이치를 모르니까 영어에서 한글로 했던 거예요. 이건 영어를 이해를 한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많은 분들께서 성경을 영어로 학습도 하고 가르치도 했는데요. 대다수의 모든 프로그램이 하긴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대체적으로. 이유는 영어에서 한글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절대 영어에서는요. 한글, 국문 성경에서 토막토막토막으로 영문 성경으로 대비하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영어가 10배로 쉽습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한글을 먼저 알고 나서 영어를 할지 말지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God 이렇게 나갔잖아요. 창조하시니라. Create. 또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나오겠죠. God created. 그런데 이 전체는 과거니까 과거로 하면 되겠죠.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하는 거죠. 한글에서 영어로 하면 영어가 그냥 훅 들어옵니다.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문답을 원음으로 다시 들어봅니다. Who created the world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다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풍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내용입니다. 영문 성경에는 이 성경 문구가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태초의 상태는 어떠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문답시키고 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영어로 해봅니다. 태초의 상태는 어떠했나요? 서술어 으뜸거리 뭐죠? 어떠하다. 형용사하다를 물어보는 거죠. 형용사하다는 명사이다, 형용사하다. 장소에 있다면 우리말 서술어가 무조건 비동사 패턴으로 간주를 하면 됩니다. 그럼 100% 정확하게 맞습니다. 비동사 패턴은 의비주나로 말을 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답을 보기 전에 어떠했나요? How가 되겠죠. 그 다음에 태초의 상태 the state of the beginn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state니까 3위층 단수잖아요. 그럼 비동사가 결정돼야 되겠죠. is, was 중에 과거니까 was가 되겠죠. how was the state of the beginning 하면 되는 거죠. 원음으로 들어봅니다. how was the state of the beginning 성경 구절도 한글에서 영어로 해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려운 단어가 나오겠죠.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 더 란 발음은 뒤에 던데 뒤에 오는 첫 글자가 몸 a, e, i, o, u면 d로 읽는 거 아시죠? 그래서 the earth 했습니다. formless는 정형이 없는 성체가 없는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empty는 공허함이 되겠죠. 정형이 없으니까 혼돈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earth was formless and empty 흑암, darkness 라고 표현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깊음 위에 있고 영문과 국문이 약간 다를 수가 있겠죠. 100% 정확하게 번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국문은 국문 성형대로 영문은 영문 성형대로 가는 거죠. 깊음 위에 있고 the over the surface of the deep surface는 어떤 표면이죠. 표면 위에 있는 거죠. 깊음의 표면의 위에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공중에 운행하다 단어가 허버입니다. 허버 허버 맴돌다 운행하다 이런 뜻이죠. 수면 위에 over the waters water 물질명사인데 원래는 s가 안 붙죠. 근데 이렇게 단어가 s가 붙으면 복수명사로 해서 바다가 됩니다. 이 성경 절대용어 ppt는요. 색깔을 달리 했습니다. 이 옅은 하늘색은요. 국문이고요. 옅은 초록색은 영문입니다. 그리고 분홍색은 다 참고사항 문법이나 또 단어가 되겠습니다. 단어도 일일이 어려운 단어는 가급적 제가 다 찾아놨습니다. 왜 찾아놨을까요? 학습자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어를 매번 찾다보면 귀찮고 힘들어서 하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 학습자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롱론 하실 수 있도록 어려운 단어들은 다 찾아줬고요. 단어에 그렇게 연연하지 마십시오.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떠듬떠듬이라도 말하는 게 중요한 거죠.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또 질려서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완성된 문답을 원음으로 들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3절 내용이고요. 영문 원음은 이 성경 문구가 대답이 되어서록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첫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나요? 무엇이 창조되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이가 주어죠? 무엇이가 주어인데 동사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동사 의동나 이 여섯 번째 패턴의 동사는요. 열두 가지 시제가 다 올 수가 있어요. 현재가 올 수도 있고 과거가 올 수도 있고 수동태가 올 수도 있고요. 진행용이 올 수도 있고요. 무엇이 입장에선 창조되었으니까 수동태가 What was created? 수동태는 BPP니까요. B 동사는 시제를 맞춰서 What was created? 이렇게 되겠죠. On the first day 하면 되겠죠. What was created on the first day? 원음을 들어봅니다. What was created on the first day? 성경 구절도 한글에서 영어로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God said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이게 어떻게 빛이 있으라가 되냐면요. Let은 시키답니다. 시키다. Let him go 그러면 그를 가게 해 이런 뜻입니다. Let her come 그녀를 오게 해 이런 거죠. Let there be Let there be there 뒤에 비동사가 하면 존재죠. 있다 이거죠. 있게 하라 이거죠. Light 빛이 있게 하라 이런 뜻이죠. 그것을 빛이 있으라 국문성경에는 빛이 있으라로 한 거죠. 빛이 있었고 어디에 뭐뭇이 있다 할 때는 영어에서는 There be you 용법을 씁니다. There be you 그래서 There was light 빛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빛이 있었다. 과거니까 단수의 과거니까 was가 된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산 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 뭐뭇이 있다니까 There are many people on the mountain 하면 되는 거죠. 산 위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There were many people on the mountain 하면 되는 거죠. 이 성경절 때 구약까지 다 신구약을 하다 보면 아주 많은 분량의 문법적인 사고와 성경적인 지식이 훅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 좋으니까요. 끝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문답을 원음으로 들어봅니다. What was created on the first day?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창세기 1장 첫절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일단 한번 영문 성경 원음을 들어봅니다. 이 성경 문구가 대답이 될수록 질문을 만듭니다. 둘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나요? 성경에서 이것이 둘째 날에 이루어진 일이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똑같이 반복이 되겠죠. 둘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나요? 무엇이가 주어고요. 동사는 수동태 Was created What was created On the second day 하면 되겠죠. 원음 What was created on the second day? 성경 구절도 한글에서 영어로 해봅니다.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영어로 하면 God made 만들었으니까 과거잖아. 이 전체가 다 The expense 궁창을 expense로 표현했습니다. Expense 평활한 공간 팽창성 이런거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고 Separate 분리하다죠. Separate Separated 나누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The water Under the expense From the water above it 그것 위의 물로부터 궁창 아래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이건 너무나 어려운 말이에요. 너무나 심오하고 어려운 말이니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이것을 영문 성경에는 Separate the world Under the expense From the water above it 이렇게 했다는 걸 그냥 그대로 외워두셔도 좋고요. 이 정도는 완성된 문답을 원음으로 들어봅니다. What was created On the second day? God made the expanse and separated the water under the expanse from the water above it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장세기 1장 11절 내용입니다. 원음은 이 성경부가 대답이 될수록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나요? 반복되죠. 셋째 날에 무엇이 창조되었나요? 여섯번째 패턴 의동나로 말하면 되죠. What was created on the third day? 하면 되겠죠. 원음으로 들어봅니다. What was created on the third day? 성경 9절도 한글에서 영어로 해설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된 God said 땅은 내라 하시니 땅은 내라 하시니 이걸 그대로 영어로 만들기 어렵죠. 묘하지 않아요. 땅은 내라 하시니 Let the land produce 이 표현을 Let 표현을 Let을 쓴 거죠. Let 땅이 produce 하게 시켜라 이 말이죠. Let the land produce 땅이 생산토록 하라 이런 뜻이죠. 각기 종류대로 According to their various kinds According to는 뭐뭇에 따라란 뜻입니다. their values 그들의 여러가지 종류대로 이런 말이죠. 이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trees on the land that bear fruit with the seed in it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trees on the land that bear fruit with the seed in it 문법 살짝 좀 볼까요?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죠? 나무는 땅 위에 나무인데 이 나무를 that bear fruit with the seed in it 그 안에 씨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나무들 자 절이 이 trees를 선행사죠. 이 trees를 수식하려면 관계대명사 that이 필요했던 겁니다. 항상 선행사가요. 사람이면 사람이면 사물이면 위치 that은 who 위치를 대신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that 뒤에 관계대명사 뒤에 바로 bear 동사가 왔으면 이것은 뭐죠? 주격관계대명사 trees가 복수기 때문에 bear 이게 다 나무가 하나라면 bears 라고 되겠죠? 주격관계대명사 완성된 문답을 원룸으로 다시 들어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 보이시고 상세기 1장 16절 내용입니다. 영문 원음은 이 성경 문구가 대답이 될수록 질문을 만듭니다. 넷째 날 무엇이 창조되었나요? 똑같이 의동나 여섯 번째 패턴으로 하면 되겠죠. what was created on the fourth day? 영문 원음 성경 구절도 한글에서 영어로 해설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God made to great light 광명체가 light 라고 했습니다. 더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the greater great 는 큰이죠. 거기에 E R이 붙이면 비교급이죠. 더 큰이 되죠. 더 큰 light 광명체로 the govern 가본이 다스리다죠. the day 나를 낮을 the day 가 낮입니다.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말입니다.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the lesser lesser는 less 작은이 작은의 E R 비교급이 붙어서 lesser가 된거죠. light 더 작은 비교해서 더 작은 광명체로 the govern 다스리게 했다. 뭘요? the night lesser 덜 아니죠. 또 별들을 만드시고 He also made the stars also는 또 아니라는 뜻입니다. 완성된 문답을 원형으로 들어봅니다. What was created on the fourth day? God made two great lights the greater light to govern the day and the lesser light to govern the night. He also made the stars.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창세계 1장 21절 내용입니다. 영문 원음은 God created every living and moving thing according to their kinds and every winged bird according to its kind. 이 성경구절이 대답이 되시도록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날 무엇이 창조되었나요? 똑같죠. 여섯 번째 패턴 의동나로 하면 되죠. What was created on the fifth day? What was created on the fifth day? 성경구절 해설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니 God created every living thing living thing 생물입니다.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moving thing according to their kinds according to their kinds 종류죠. moving thing according to 하는 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every winged bird 날개 있는 게 every winged bird according to its kind 완성된 문답을 영문 원음으로 들어봅시다. What was created on the fifth day?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1장 27절 이 성경구절이 대답이 되도록 질문을 여섯째 날 무엇이 창조되었네요. 똑같이 반복됩니다. What was created on the sixth day? 하면 되죠. What was created on the sixth day? 성경구절 해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He created him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male and female male and female male and female What was created on the sixth day? God created man.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Male and female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창세기 2장 2절 내용입니다. God had finished the work. So on the seventh day, He rested from all His work. 이 성경구절의 대답이 되수록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나요? 이 성경구절을 해설을 합니다. 이게 절대용어죠. 조금 달라졌죠. 암대용들하고요. 서술어 어떤 거 없이 하다죠. 하다. 동작의 하다죠. 두가 나오겠죠. 아니면 일반 동사입니다. 명사이다, 형유사다, 장소에 있다가 아니니까 일반 동사. 아시고 두 번째 패턴은 의조, 주동, 나에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해답을 보지 않아도 저절로 완벽하게 나옵니다. 무엇을? 의문사가 뭐죠? what이죠? 조동사는요. do, thus, did, will, must, can, may, should 중에 고르면 됩니다. 이미 중학교를 나오시면 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다 드리면 되는 거죠. 과거면 무조건 did가 되겠죠. what di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는 뭐죠? 하나님, the lord 하든가 got 합니다. what did the lord do 하면 되겠죠. 언제요? on the seventh day 합니다. what did the god do on the seventh day? 틀리려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수학의 구구단처럼 7, 8이 56, 15, 15 하긴 더 어려운 거 틀리기가 더 어려운 거죠. 이 절대영화의 ccp는요. 여러분들께서 내 걸로만 체화시키면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그냥 단사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what did the god do on the seventh day? 자, 성경 구절도 한글에서 영어로 해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God had finished the work. 자, 여기서 왜 had people 썼을까요? 자, 현재 완료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완료는 시제 중에서요. 현재란 시제, 과거란 시제 있죠. live는 현재죠. lived 그러면 과거죠. 그런데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살았어. 과거에서 현재 사이의 시공간 속에서 계속되었거나 결과되었거나 완료되었거나 경험되면 영어에서는 have people 씁니다. 그게 현재 완료고요. 과거 완료는 기준이 과거입니다. 더 먼 과거에서 과거까지의 시간성 속에서 완료되었거나 결과되었거나 계속되었거나 경험이 되면 그때는 had people 씁니다. 이미 이 성경 내용은 과거잖아요. 과건대 하나님께서 마치셨어요. 먼 과거에서 과거까지 사이에 마치셨어요. 그러니까 had finished를 쓴 거. 과거 완료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현재 완료 과거가 문법적으로 나옵니다. 성경을요. 이렇게 제가 보면서 놀랐습니다. 많은 문법이 없습니다. 아주 단조로운 문법이 있습니다. 똥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가장 많이 나오고요. 단계대명사는 늘 나오는 거. 그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냥 우리말 뉘앙스에서 이해를 하시면 영어는 그냥 되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so on the seventh day he rested. 쉬었다 이 말이죠. 어디서부터? from all his work. 모든 일로부터. 모든 일로부터란 말은 국문성경에는 없는데 영문성경에는 있죠. 이처럼 국문성경은 국문성경의 뉘앙스로 나가는 거고요. 흐름대로 나가는 거고요. 영문성경은 영문성경의 흐름대로 나가는 겁니다. 국문성경이 100% 영문성경으로 번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완성된 문답을 원음으로 들어봅니다. 여우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찬세기 2장 7절 내용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 대답이 대충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이것을 영어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자, 서술어 어떤 꼴이 뭐죠? 창조하자, create죠. 또 의문사는 따로 있고요. 어떻게? how가 있고요. 주어는 the God, 하나님이 되겠죠. 이거는 두 번째 패턴, 일반 동사 패턴, 의조주정란에 넣어서 말을 하면 됩니다. 해답을 보지 않아도 바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볼까요? 의문사 how, 과거니까 did, 그 다음에 주어 God, create, the man 하면 되겠죠. 틀리고 싶어서 틀릴 수가 없습니다. how did the Lord create the man 하면 되는 거죠. the Lord, the God, 그건 마찬가지니까요. how did the Lord create the man? 성경 구절도 한글에서 영어로 합니다. 여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the Lord got formed, 형체를 만든 거죠.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dust가 뭐죠? 먼지죠. 땅의 먼지로, 성경에는 흙이죠. 흙으로 된 거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breathed, breathed, breathed가 호흡하다가도 되지만 불어 넣었다는 뜻으로 여긴 쓰였죠. into, breathed into his nostrils, nostrils, 콧구멍이죠. the breath of life, breath of life가 생기죠. 생기의 기운이죠. breathed, 호흡하다, 한숨 돌리게 하다, nostril, nostril, 콧구멍이죠. 복수로 씁니다. nostrils,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생명의 living being으로 씁니다. 완성된 문답을 원음으로 들어봅니다. how did the Lord create the man?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구약성경 첫 번째 주제 천지창조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쉽죠. 신약은 88주제, 구약은 89주제. 적지 않은 분량인데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쑥 같이 호흡하다 보면 영어도 늘고요. 성경도 훅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구호를 항상 한번 외쳐야죠. 성경 절대 영어. 대화식 성경으로 영어를 학습하니 성경이 들어오고 성경을 보다 보니 겨절로 영어가 되는 주제별 대화식 성경 절대 영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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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국